꽃메미 노린 제목에 속하는 곤충으로 번쩍 뛰어올라서 화려한 날개로 퍼적퍼적 날아다니는 것이 특징이며 어렸을 때 친구들이 닿으면 실명이라고 하였다. 아시아 토종 곤충으로 꽃메미는 원래 중국, 대만, 방글라데시 및 인도의 일부가 원산지이며 직업 특성상 길다란 잎을 나무에 꽂아 수액을 섭취해 나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2004년에 한국의 침입작전을 펼쳐 무일푼으로 대한민국을 먹는데 3년 걸렸으며 2009년에는 일본, 2014년에는 미국까지 침공하였다. 여러모로 대단한 놈이다. 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어렸을 적 아파트 주차장을 가득 메우던 꽃메미 최첨단 무기인 인라인 스케이트와 자전거에 용맹이 맞서던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밀레니얼 세대가 2년기 때 꽃메미 방제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농촌진흥청에서 꽃메미의 천적인 꽃메미 벼룩존버를 대량 증식하여 뿌렸다고 한다.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방구차를 따라다니던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